석진 오빠가 석진 오빠가 이름표가 큰데 석진 오빠가 이름표를 떼면 끝이야. 석진 형은 기습하면 돼. 석진 오빠가 이름표를 떼면 끝인데. 석진 오빠가 이름표를 떼면 끝인데. 난 계리를 만나서 내가 설득할게. 누구를 보내? 동종국을 보내. 아 진짜. 아 왜 쓰라고. 빨리 쓰세요. 빨리 써. 아니 뭐 쓰고 아웃게 형 빨리 써. 빨리 써. 그래 오케이. 유재석 쓰고 그냥 간다. 내가 붙였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아 나 진짜 얼마나 죽겠네 진짜. 유잠혁 형. 형 빨리 써. 거의 왔어 지금. 거의 왔어. 빨리 빗속 끊었어. 형. 동료 거잖아. 형이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. 형 동료 어딨냐고.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달아붙었네. 온다 온다. 빨리 빨리 써. 온다 온다. 빨리 써. 온다 온다. 빨리 써. 온다 온다. 빨리 써. 또. 끝났다. 김종국 끝났어. 김종국 아웃. 김종국 아웃. 김종국 아웃. 김종국 아웃. 김종국 아웃. 아! 됐으면 어떡하지. 야 정국아. 형이랑 나랑 끝났어야 하는데. 김종국 아웃. 너한테. 그거 우리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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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빨리. 야 빨리. 어허허허. 어허허허허. 여기 너무 늦잖아 진짜. 아 나 진짜 미치겠네. 아 나 진짜 이 형. 아 나 정말 미치긴. 아 나 진짜. 아 쟤 반선. 아 내가 반사람 자격증이야 야 가 빨리 뭐해 날 뜯으려고?